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우요리사협회 회장으로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공지는 했지만 이번주 토요일 10월 19일 이스투두에서 그레니 스미스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데 이 페스티벌이요 마디그라스 다음으로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페스티벌입니다 여기에 감사하게도 저희 한우요리사협회가 초청을 받았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협회 활동도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의 협회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주 토요일이요 토요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실 거고 요리사분들이 오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이긴 하지만 만약에 일을 안하시거나 만약에 오후에 출근을 하신다면 아침 9시에 이스트우드로 오셔가지고 9시 반부터 저희가 행진을 하게 되는데 약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행진을 할 거고 여기에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은 꼭 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 정보 아래에 제가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고 모르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될 거고 제가 요리사를 할 때는 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셰프크루를 하면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죠 그리고 이게 발전된 형태가 저희 한우요리사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회가 요리사의 권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뤄진 변호사님 대표적으로 보면 상해 전문 이뤄진 변호사님도 오셔가지고 무료 상담 서비스 및 세종법률 송강호 변호사님도 이런 법률 상담이나 W회계 캐빈박 회계사님은 또 무료로 회계적인 상담들을 해주시듯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중에 요리사들이 호주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하고 나누는 역할을 한우요리사협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강제적으로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맞죠? 제가 뭘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이 도와드렸으니까 저한테 진짜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이스투도 오셔가지고 저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한우요리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주정부에 저희가 또 당당하게 지원금 요청이나 또 이런 또 나중에 또 그런 이제 주정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또 마련해 보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복장은 여러분들 요리사복 하나 위에 상의 이만 입고 오시면 돼요 하의는 상관없어요 요리사복이 없으신 분들은 뭐 하얀 티셔츠 하얀 긴팔 상관은 없습니다 까만색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좀 제가 뭐 여러분 부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이번 페스티벌에 다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저희의 한국인들의 약간 그런 이제 담합십들 막 이런 것들 좀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도 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먹고 살만을 하니까 이제는 좀 이게 이런 커뮤니티 이제 모든 저희의 공동체를 위해서 제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좀 예쁘게 봐주시고 네 여러분들 뭐 협회가 뭘 하는지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 키워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전문가들 좀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많이 키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주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이스트 오셔가지고 이스트우드로 오셔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좀 적어도 그래도 한 여러분들 한 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좀 행진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요리사분들 좀 금요일 늦게 끝나고 힘든 건 아시지만 또 아침 운동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꼭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 9시에 꼭 뵙도록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